죽으면 다 끝이라고 했잖아 어째서 그 저주를 너 다 해먹겠다 나 죽었었어 너희 둘이 만나지만 않았으면 상관없이 사라졌겠지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전 상관없어요 제가 장신유 씨를 좋아해요 피해자던 미연이 신이가 부끄러워 놔주지도 피해져지 나라는 거 내가 알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저주를 이룬 게 나이에요 숨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그건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저 없이 그래서 제가 내린 저주를 그 사람은 난 카레 찔던 그 순간을 심심하게 기억해요 그 감촉, 냄새, 고통 내가 그렇게 소중한데 헤어지려고 했어? 너무 소중하니까 장신유 씨가 너무 좋으니까 당신은 나 안 보고 살아도 괜찮은 거야? 네 만약에 말이야 내가 전생의 당신 원수였다면 오빠도 왔어 이제 아무데대로 뭔가 할 거야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아무데대로 제가 그 사람을 떠주면 왜요? 이거 돌려줘요? 오세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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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죽기라도 한데? 나더러 당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라는 거에요? 그때... 그때 난 다 봤어. 깜짝이야. 우리..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이번 생에도... 지난 생에도... 사랑해.